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금 반납과 노사 합의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29-86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함께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회사가 승수한 사건이죠.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경영장 타결을 위해서 2018년 3월 8일 날 근로자들의 급여, 봉의, 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노사 합의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인 노조하고 회사가 이런 급여나 상여를 반납하기도 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거죠. 3월 8일 날 합의를 하니까 원고 일부가 월급을 20일까지 근무하고 21일 날 월급을 줬는데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은 달라 라고 청구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원고 일부는 반납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장기 근속 포상금 이거는 매년 5월 22일 날 지급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를 한 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여러 가지 청구를 했는데 그런 건 다 그냥 기각됐고 기각됐고 원심에서 18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주라고 원심이 하고 두 번째 반납 동의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 중에서 장기 구속 포상금 30년 35년 근무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원심이 인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피구가 항소한 거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2011년 17년 12월 상여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이런 건 다 인용이 됐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급여, 잠정, 반납, 노사 합의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를 반납하는 거 내가 일을 하지만 앞으로 급여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데 어디까지 반납하는 거냐? 이미 발생한 채권, 임용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도 반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요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노동조합이 반환, 포기, 지급류의 처분 행위할 수 없다. 이미 지급 기일이 도래한 도달한 임금이나 급여,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근로조합 개별 동의, 개별입니다. 개별 동의 없이 반납이나 지급류에 포기할 수 있는, 노사 합의할 수 없다. 반대로는 지급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거는 노사 합의로 반납도 포기, 지급류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달 21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해서 25일에 지급을 했는데 18년 2월 21일, 3월 8일까지 근무한 것도 3월 25일에 지급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지급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다. 아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근속 포상금도 30년, 35년 근속한 거 포상할 수 있는데 그 근무는 그때 했지만 지급 기일은 5월 22일날 있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지급을 발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것도 노사 합의로 포기할 수 있다. 결국은 노사 합의로서 이미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 임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했던 거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청구이 발생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연차수당 주의비는 노사 합의 대상 아니고 원고들은 동의 안 해줬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에 대한 급여 반납 지급 유예가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기일이 도래한 거는 개별적인, 개별적 모든 급여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도래하지 않은 거는 노사 합의로 가능하다는 거고 또 이런 합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판례는 노사 합의에 있어서 포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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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